다 시상식 모델이 있는 상가 모델인지 불러보실까요? 박사 작곡가이시면서 수많은 작곡가를 다 연주해 계신 코리아 스타쇼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최강호 대표님 오늘의 클래식 모델 선발대회 제작자이십도록 합니다. 네,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최강호 1번, 홍성혜님 OBSW 탕 모델상입니다. 수상을 하신 분은 임명장 귀환은 2023년 1월 13일 클래식 모델 선발대회에서 입상되었으므로 2회 클래식 모델협회 정석 모델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3일 클래식 모델협회 조직위원회 고라 스타쇼 엔터테인먼트 네, 상장 홍성혜 OBSW 탕 모델상 귀환은 평소 대한민국 모라의 손을 발전에 공헌하며 특히 근본 클래식 모델 선발대회에서 유아같이 선정되어있게 이사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13일 클래식 모델 선발대회 회사장 온사람 콜레스타쇼 회장 광호최 클래식 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장 이원경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2번 김선 OBSW 모델 리더상입니다. 김선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유아했습니다. 남아주시면 준될까? 못집어요. 네, 참가번호 3번 지인영봉님 OBSW 대한민국 리더상 네, 이아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5번 전수현 OBSW 펠란트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유아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참가번호 6번 가수 별빛님 OBSW 만능 엔터패러상입니다. 네, 이아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7번 OBSW 대한민국 리더상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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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가장 예쁜 미소를 가진 스마일상 황옹술 스마일 연출상입니다 내용은 이왕입니다 상담받아 9번 이순자님 OBSW 헬스 미인상입니다 상담받아 9번 이순자님 OBSW 헬스 미인상입니다 상담받아 9번 이순자님 OBSW 헬스 미인상입니다 내용은 이왕입니다 상담받아 9번 이순자님 OBSW 헬스 미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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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받아 8번 이순자님 OBSW 헬스 미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가번호 13번 김영일님, 명인 김영일님, OBSW 한 모델상, 네, 이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죠. 명인 김영일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15번, 황익위기, OBSW, 팔강미인상입니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참가번호 16번, 이 옥재, OBSW 대한민국 리더스입니다.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잘 되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출덕번호 16번, 이 옥재, OBSW 대한민국 리더스입니다. 네, 참가번호 17번, 황익위기, OBSW 대한민국 리더스입니다. 네, 참가번호 17번, 황익위기, OBSW 대한민국 리더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4번, 김한수님, OBSW 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어... 진 한 번만 내려놓고 있습니다. 참가번호 4번, 이은하, OBSW, 진.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진 한 장 찍으시고요. 여러분들, 어... 네, 성당식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퀴즈들 양서윤, 최은서, 챔세, 정성우, 김아닌, 이은빛남, 조수윤, 남궁윤, 윤서, 이은주, 황주빈, 장지유, 황유빈, 공동판모델상입니다. 네, 내용은 이왕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질문해주시고요. Guardia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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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